너무 외지예요. 여기 요새 주위라고 둘러봐요. 여기는 산속이에요. 산속 저를 찾아주세요. 여러분들 사인하고 싶다 사인을 받아가세요 사인을 해드립니다 사인을 받아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야 이번 멘트가 바뀌었다고 얘기해. 그동안은 공부 열심히 해요. 편집 열심히 해요. 내가 바꿨어. 넌 공부 열심히 해요. 야 너 받았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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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데? 안 나오는데? 그래 쌤 움직여 쌤 어디가 집을 가야 돼 있어줘 쌤 쌤 유지해서 유재석 송지용 송지용 김종국 송지용 송지용 송지호 씨를 사랑하십니까? 죄송합니다. 송지호는 품절입니다. 뭐야? 송지호 유재석도 품절입니다. 시석진 이뤄주세요. 시석진 좋다. 시석진 좋다. 시석진 좋다.